1위, 녹즙 강준, 한민감, 박상훈 1위 2위가 이태환, 시오리, 조정현 2위 마지막 흑미팀, 현진영, 정우진, 김세현 3위가 되겠습니다 안 넘어져, 안 넘어져 1등이다 이렇게 지금 한명의 선수가 잘 타는 선수가 있더라도 팀웍이 저렇게 안 좋으면요 바로 골등이 될 수가 있죠 그러네요 이게 바로 계주의 묘미라고 볼 수 있습니다 난 죽을 것 같아, 나 떠나가야 돼 쉬워져버려, 나 뭐 여기 연습하러 왔나 봐 Q. 스타트 멤버로 스타트 연습을 많이 했는가? 일단 제가 스타트 멤버로 스타트 연습을 많이 했고 그리고 재민이 형이 피니쉬 멤버로 혹시나 저랑 제리가 뛰면서 격차가 벌어지거나 그랬을 때 확실히 좁히거나 앞서갈 수 있도록 팀전은 무조건 팀워크입니다 스피드를 안 줄고 밀어주는 거 그 연습을 제일 많이 했기 때문에 시간차를 좀 줄일 거라서 저희 작전은 그겁니다 시작은 무조건 태호, 그 다음에 창재가 어느 정도만 해주면 마지막이 생활 깔끔하게 마무리 좀 전에 녹축 좀 하고 홍당무랑 흥미가 뛰었었는데 이번에 1레인은 딸기 주스 딸기 주스 아, 네 준비한 시간 고, 뜯었습니다 레벨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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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네, 지금 1.5다 이지호 가요 훨씬 네, 지금 1.5다 이지호 가요 천 번째로 들어오는 전수는 Ivy 카카 원태호 자, 길을 이어서 상온 상온이 제일 뛰었습니다 이거는 밀어주고 역대가 되고요 자, 상훈, 권태호, 호니 역대당했어요. 제리가 현재 1등으로 들어오고 있습니다. 지금 호니 그 길을 내서 혼나고 있어요. 네, 자, 길을 해서요. 창제, 창제 날려가는데 이제 필독이 여기서 따라가죠. 필독이 또, 필독이 또, 필독이 또, 필독이 또, 필독이 또, 필독이 또 시작합니다. 필독이 또, 필독이 또, 필독이 또 시작합니다. 필독 빨라요. 네, 필독. 아, 예, 곧 품었어요. 네, 지금 빠당재민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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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네. 예방을 할 만": 박재민 선수는 아주 자세는 멋있어요. 어허허허허헣. 오, 저 친구 지금 넘어졌던 데만 대신, 일우 띄려고 저러나요? 얼음 귀신이 있나 봐요. 넘어졌던 데만 계속 넘어지네요. 와, 갔다ologicalkim 와 준ő, 예, 된장했고 하단팀이 지금 대사팀의 미니! 하단팀이 잘지 않았고요. 리허즈 2루엑 플루커 아니면 꼴찌로 들어가고 있고 한 팀 6반대 남았어요. 자 계속 들어가고 있습니다. 자 첫 번째는 들어오고 있는 예.. 아.. 상원! 이 제일 빗나가는 이유가 있다고 하는 게 실력으로 상당히 압박감이 들 텐데요. 아 여기서, 아 여기서 되나요? 오! 내가 이렇게 말해서.. 오! 되게 빨라. 실력으로 상당히 압박감이 들 텐데. 아 역전되나요? 역전되나요? 아 역전되나요? 역전되나요? 서로 밀어질 때 조금씩 더 세게 밀어주면 거기서도 자리가 바뀔 수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네, 자 지금에서 배속에서 1등으로 제리가 1등 2등이 혼 3등이 창제 창제랑 좀 거리가 나고요 여기서 역전이 되느냐 필독이 이제 따라가는데요 필독이 지금 필독이 이제 따라가는데요 필독이 지금 3위에서 2위로 올라갈 듯 하는데요 네, 여기서 역전이 될 수 있는 점을 기대 한번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역시 1등은 박재민, 빠당 박재민 넘어지냐 넘어지냐 이번엔 박전을 바꾼 거 같아요 코너를 보면 수발을 대고 돌고 있어요 브레이크를 잡고 박전을 바꾼 거 같아요 코너를 보면 수발을 대고 돌고 있어요 브레이크를 잡고 브레이크를 잡고 첫 팀 이제 나왔습니다 네 지금 한 번씩 남았어요 지금 1번 턴수들 한 번씩 남았어요 한 번씩 남았어요 지금 1번 턴수들 한 번씩 남았어요 혁송 오오오오 이제 역전을 내리라 이번엔 역전을 내리라 역전을 내리다 지금